그래서 밥이 없나? 찬밥 있어 찬밥은 어떻게 먹어도 될 만한 거야? 응 밥 아무 이상 없더라 그래? 어때? 맛있어 근데 아귀찜에는 찬밥이 낫잖아 그래 찬밥 그러면 찬밥 먹으면 되지 라면에도 찬밥이잖아 응 그렇지? 응 봉지 아휴 안 무려 3년? 밥통 산지 얼마 됐어요 물어보네 3년? 이게 뭐야 마산해물아귀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스타밥에스 스타밥스 어? 스타밥스가 뭐야? 스타밥이 뭐야 이게 새끼 뭐야 이거 이 놈아 밴밥을 먹고 앉아 어? 응 밥을 요금 털어 밥 엄청 왜 이리 많노 줄을 error 이 놈아 벨밥을 먹고 앉아 응 이건 뭐야 앞접시야? 응 항상 인마 아구찜 먹기 전에는 이 새끼야 니가 존나 먹으면 좀 데려가 보여줘 어 아구찜 존나 무겁다 무겁어서 못 먹었다 이거 간장 줘요? 나무 땜에 개 다 먹어야지 우와 살 봐 우와 음 우와 굉장하네 우와 살 봐 웬일이야 와 아구찜 씨알 존나 크네 야 은봉이 왔잖아? 응 왔어 은봉이 어딘가 야 야 제대로다 아구찜 잘 먹게 은봉아 음 음 음 야 맹물 안 나오나? 맹물 없어 아니 요거 올 때 한 명 각자 왔을 때 아이가 서비스로 아 왔어 아 서비스로 한 명 안 주더라 어 주역이니 초콜렛 데오르르 오 오 진짜 맛있다 여기 음 은봉이 어딨노 은봉이 본다 그랬는데 방송 너의 음 흐음 사람도 제일 많아 아 선명이다 사람맛 많으면 뭐하노? 어? 별창지루입니다 큰 손님들 많이 오셨습니까? 네 별창지루 인사드립니다 사람들하고 두 개발 올렸나 보고 와 태양아 사람맛 많으면 뭐하노? 어? 이게 막 올려졌죠? 와 믿어도 죽인다 야 야 이건 일품인데? 응 야 이런 맛집을 어디서 찾았대? 아니 내가 리뷰 좋아서 쟤한테 말해줬지 와 이게 안돼? 원래 아귀찜은 첫째 이 콩나물이 맛있어야 되거든 매콤하니 어디에 나왔냐.... 아 livestream 하필 드라왔나? 해피? 아니 직관 하필 먹방을 할때 부르라매 어 진짜 그랬어요? 응 응 먹방할 때 연락좀 해주라 아귀찜인데 옛날에 아귀찜 한번 시켜먹을때는 살 하나도 없는기라 뼈만 있는기라 살 존나 많네 쿠폰이야 5개 이봐 전부 살이야 대세초랑 커랑이 50개 감사합니다 대세초랑 50개 고맙습니다 먹어야 돼 콩나물찍이네 진짜 맛있다 아아 와 미쳤다 근데 요거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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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봉단지 어디있노 어 너무 맛있다 고생하나 아파 너무 살도 없는 거 같은데? 이건 블랑살인데? 맛있다 살 어허이 니 모으라 맛있어요 찍은 맛 맛있어요? 뭘 아우쥐는 양념이랑 그대로 먹을 거야 흑쥐 콩나물 맛이야 진짜 맛있다 뭐 콩나물 자 야 알았어 이제 나 먹을게 오늘 뭐 안 하든지 나도 아니 거시는 발라주라며 가시 있는 건 이거 오늘 살쿠기 몇 개에 미기고 오늘 뭐 하려고 야 나 콩나물 물테니까 니 살 먹어 어 아 은봉이 아이디 뭔데 은봉아 아이디 불러줘 아이디 왜 키피달래 어 중계방이 있나 어 중계방이래 와 살 맛있다 아 아 더워 음 왜 왕 미대덕 왕 미대덕 왕 미대덕 아 매워 음 음 아 아 아 아 맛있다 어? 맛있다 어 매콤 아 근데 좀 많이 맵네 뭐 매워 이 정도는 매워야지 여보 안 맵냐? 괜찮은데? 아 나 왜 맵지 아 아 아 무든상 상장님 중계방식 고맙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왜 나지? 불안하게? 신경끄라 미저덩 맛 쿠나무 아삭하구요 매콤달콤해 완전 맛있어요 이거 마산 할머니가 있나? 진짜 마산 그 맛이다 진짜 마산 아무치 맛있네 우리집 같은데 어? 우리집 같은데 아닌가? 이거 어디 혼자 사나? 어 믿어둬 아니 옆집들은 이 시간 안 먹으니까 그지 그래? 어 아침에 다 나가잖아요 추울 때가 나잖아 어? 바삭한데 이리 시끄럽게 하나 아 아 아 맛있다 아 이 버즈가 아 이거 물랑불 못 먹어 아니 콩나물이 맛있어야 되는데 콩나물이 일본 첫째 맛있다 콩나물이 양념이 잘 됐네 아 매워 여기 근데 리뷰에 해물찜이 짱이라네 여보 그래? 어 다음으로 해물찜 먹자 어 아 기티맛쓴이 후원 아니죠 협찬이죠 들어왔나? 응 들어왔을걸 은봉이 들어왔나? 가게 어딘지 어떻게 말하시면 알아요? 복부언니는 여기 살아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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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워 어떡해 흠 흠 대명동? 대명동이 어디야 여보? 흠 가깝나? 흠 여기 상인동이 있어요 흠 흠 흠 흠 대명동은 남구로 안 갈기야 아니 맛있게 매워요 흠 아 아 듣대 듣대 콩팥이 한개 감사합니다 어? 옆에 마우스 어떻게 키우노? 뭐라노? 마우스 아이 조방아 먹방할 때는 먹방할 때는 이래 아! 왜? 녹화있나? 어! 했지 아 눌렸나? 어 어? 카메라 치었나? 어? 어 치웠어 아 로즈텍 게임 치었나? 어제 치웠잖아 여보 살이다 살이다 여보 밤만 먹어 밤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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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쪽에 다 삐아라 아니 그거 먹는거지 내가 어떻게 삐어 싹 삐아라 그래 아 됐다 됐다 밥만 줄까? 아 살 먹기가 뭐할라그라고 원래 살 발라가지고 간장 와사비 딱 찍어먹어야 되는데 어 그냥 묻어 치긴다 와 와 왜 48,000원이라고 이거? 이거 봐봐? 존나 비싸네 응? 어쩐지 맛집이 존나 맛있더라 응 아 부찜 하 언봉아 니온 무리한거 아이가 아 하 하 하 하 하 아니아니 자기 동네가 48,000원이래 우리는? 이거나? 우리 28,000원 우리 싸네? 28,000원 맛 좋다 그래도 고맙다 너무 맛있다 은봉아 랑이님도 물어본다 마산 해물 아귀찜 전화번호 가르쳐도 되나? 전화번호 안 돼 방송에 랑이한대만 톡으로 하지 뭐 어 톡으로 물어봐요 아귀찜 미더덕은 많이 없네? 헐 머리카락이다 니크다 짧아 짧아 어? 짧아 꽃털인가? 어? 아구 배워라 아우 살려줘 아니야 무슨 전화야 아니야 뭐야 전화한테 머리카락 나왔다고 어이구 무슨 소리하노 어 말해야 된다 아싸 월척이다 아싸 월척이다 월척이다 오 살이다 살덩어리다 드릴까요? 이거 하나 먹어요 진짜 일이야 자꾸 살을 왜 양보하지 아 불안한데 여행간다며 그래서 아 매워 아 매워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뜨거워 도웅이 아이고 맵다 아 맵고 덥고.. 죽겠다 피니아 이불 속에요 와 리뷰가 정신이 짱해 리뷰가 다 맛있다는 거야 이렇게 맛집이 처음이래 자기가 마산 여행가서 거기 먹은 집이랑 똑같아 똑같아 복부 무슨 일 하냐고? 주부 여행 화요일날 간대 내 이름 비와 와 진짜 대박이다 아싸 미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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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응 아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?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가? 저는 포크랭 기사입니다 소화색 나 떠있더라 이거 홈페이지 소화 소화색 밑에 보면 소화색이랑 보이는 그거 있잖아 어 응 거기에 나 있더라 소화색? 어 이제 아프리카 망했다 주식 다 팔아라 아.. 더워 아프리카 보이는 라디오 소화색 어.. 복부인 떴다 빨리 주식 다 팔아라 나우컴 주식 다 팔아라 야아 야 아프리카 망했다 야 아프리카 망했다 아.. 더워 아.. 더워 아.. 더워 아.. 더워 야.. 더워 야.. 미더덕 꼴창 꼴창 아이씨.. 니 골측이 내 미더덕을 찾잖아 저.. 저 사람 어떻게 찾았지? 뭐? TIGR 저거 뭐야? 저거 뭔데? 저거 뭐예요 TIGR님 링크 띄우시면 안 돼요 그거 뭐예요? 이 집 찾으신 건가? 이 집 블로그? 링크 띄우면 블랙이야 아 아기 생긴 거 보여줬대 그래도 링크 함부로 클릭하지 마요 님들아 위험해 아 맞다 아저씨 결혼하면 좋아요? 뭐라 말을 해야 되노? 어 날씬했을 때까지는 좋아 응? 응 통통해지는 수만 죽는 거야이 어 삼용이 안녕? 삼용이 왔나? 어 삼용이 삼용아 떠들어 괜찮아 삼용아 아구 집 먹으러 왔냐 삼용아 어디 집으로 오라 그러라 집은 안 돼 왜? 삼용이 뭐 뒷말 안 하는 애잖아 식당 깨기 하러 가야지 식당 깨기 솔직히 너무 창피하잖아 응 집 밥 먹이자 여보 오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혼자 살잖아 해피 하고 어 삼용이 하고 어 이렇게 네 명이 있어서 식당에서 응 한잔하자 어 맞아요 해피 있으면 안 창피해 응 그러자 여보 응 삼룡이는 나 창피하라 그랬다 서로 창피한거지 인마 솔직히 뚱뚱이 둘이 가면은 서로 창피한거야 이거 믿어줘 은봉이가 일산 놀러오래 은봉이가? 와 일산 좋은데 사네 일산 신부시 일산 집값 비싼데 재워줄거야 은봉아? 일산아파트 어디 사는데? 재워줘야가지 은봉아 아니 일산하면 아파트거든 아빠도 사귀지 아기도 있는데 제대로 대접한대 쟤 왜냐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좀 있는애 같애 삼룡이 사고쳐서 절차 700명 빠지 무슨 사고 사이다 가와 얼음 띠야 두개 타빈이 왜 말해 힘들어 얼음 두개 띠야 아 힘들어 그냥 마시다 응 그냥 가와 다음주 미국가냐 요거 은봉이? 식사동? 식사동에는 식사하는 사람들만 있는거야? 동네야? 식사동이 그 그럼 내가 할말 없네 상인동이면 상인들만 있는 동네야? 이럴까 이거 식사하는 체계 감사합니다 어? 삼겹이 나갔네? 이럴까 제가 어? em 엠 요거 어 어 어 하아...